마 마 마 잘 지내hard 마 잘 지내놔 반갑다 아이가 마 잘 지내놔 오랜만이네 안녕 여러분 저는 점심부터 질주? 질주? 아 질주 아직도 우리 이기자 후임 동생이 또 돌아왔네요 저는 주말 낮부터 연기 레슨을 받고 지금 이제 보컬 연습을 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그냥 연습 전에 놀러 왔어요 잠깐 놀러 왔어야 연습하러 갈꺼야 별일 없죠? 별일 있나? 아이유 프레틱싱 보컬? 예 큐브 CEO? 오우? 노우 not yet 카와이 어제 세 번째 백신 접종 아프신가 보네 아프지 마요 오빠 쉬면서 연습해야 돼 쉬면서 연습하라고? 쉬면서 연습하라고? 연습하는데 어떻게 쉬어? 재밌는 질문 없나? 항상 응원해 내 안식처 고마워요 시험 기간이야 시험 파이팅 한 번만 말해줘 아니 시험 기간이에요? 벌써? 파이팅 노래 한 소절 불러줘 나 요즘 나의 아저씨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다 봤거든요 근데 거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메인 노래 중에 하나가 그 눈을 눈을 바라보며 나의 바라던 뒷모습 지치지 말고 여기 멈추라고 나를 그르나면 나나나나나나나나 그르나나나 이 노래 아나? 이 노래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 노래 너무 좋더라고 이 노래를 최근에 또 많이 듣고 있지 나의 아저씨 부른데 진짜 마지막에 부른데 밥 먹으면서 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러면서 이러면서 봤다고 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아무튼 약간 인생 드라마 나의 아저씨 적극 추천합니다 되게 잔잔하고 근데 생각보다 잔잔하지 않아요 되게 스토리가 다이나믹하고 재밌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오늘 금식한다고? 왜 금식이야? 금식해 본 적 내가 있나? 없을 텐데 있나? 근데 나의 아저씨 보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약간 아 나의 아저씨 작가님 신장 나왔다고? 어 맞아 나도 얘기 들었는데 그것도 봐야겠다 일하러 간다고? 어디 일하러 가지? 갓고이네 김이모 가와이장 오빠 다이어트 방법 추천 좀 내가 볼 때 요걸 물어볼 정도면 다이어트를 분명히 시도를 했을 텐데 좀 이제 되게 막막해서 시도를 못하거나 아니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막막해서 시도를 못하거나 했는데 좀 실패했거나 다이어트 쉬운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양을 줄이는 게 일단 쉬운 거 같아요 일단 평상시처럼 먹는데 탄수화물을 반으로 줄여 딱 밥을 반 공기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면서 먹고 싶으면 그냥 먹고 약간 요런 게 내가 볼 때 좀 현실적으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지 않나 그리고 저는 그래요 먹는 게 사실 좀 귀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난 좀 수월하긴 한데 살이 많이 덜 찌는 스타일이긴 한데 일어나서 차라리 첫 끼를 전 미숫가루를 먹거든요 요즘에 좀 속도 편하더라고요 그게 차라리 미숫가루나 어 첫 끼를 그렇게 간단하게 먹고 선식으로 약간 그런 거 선식으로 먹고 점심을 마음껏 먹고 저녁을 닭가슴살 도시락 뭐 이런 거를 먹고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 도시락도 진짜 싸요 차라리 도시락이 싸 돈도 절약하고 왜냐면 막 도시락 두 팩에 막 5,000원이래요 요즘에는 그럼 한 팩이 얼마야 2,000 얼마밖에 안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즘에 뭐 배달 시키면 어떻게 시키면 혼자 그 막 만월만씩 나가지 뭐 막 밖에서 나가서 혼자 먹어도 어 기본 막 이제는 막 7,000원 막 이래요 막 제육덮밥에 덮밥에 그러면 차라리 다이어트 할 겸 도시락 맛도 있어 진짜 난 도시락 너무 맛있거든 머리 염색 안 했는데요 아무튼 싸고 맛있어 그 다음에 영양가도 이제 잘 돼 있고 그런 걸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도 많이 되고 돈도 아끼고 좋지 않나 저도 생각을 드립니다 링크 보내달라고 아 요즘에는 그냥 치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좀 골라서 사서 드시면 돼요 여러 가지를 어차피 싸니까 뭐 일주일치를 한 곳에서 사고 다음 일주일치를 다른 곳에서 한번 사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적극 추천입니다 그러면 첫 끼 선식 두 번째 끼 마음껏 먹고 세 번째 끼 닭 한 줄 도시락 그러면 뭐 대신 마음껏 먹을 때 이제 뭐 포식을 하면 안 되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뭐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그 두 번째 식사를 뭐 두 번째 식사를 닭 가슴살 도시락 먹고 세 번째를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제 좀 세게 할 때는 그렇게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나 다이어트 다이어트 방법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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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나 노래 연습해야 되는데 이제 재밌네 님들이랑 노는 거 재밌네 재밌네 또 여러분들 질문 없습니까 질문 재밌는 질문 없나 재밌는 질문 찾는 중 땡땡이? 뭔 땡땡이? 왜 다이어트를 필요하니? 잘 어울리지 않나 다이어트는? 아니 다이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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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에서 얘기하자 콜롬비아에서 얘기하자 질문 창을 보자 오 방법 메.. 메소드? 메소드가 방법이야? 메.. 메소드? 질문 창 보라고? 아 콘서트 얘기가 많구나 콘서트 함성도 풀렸다고? 10주년 콘서트는 10주년 안에는 할 거고요 근데 당장 일단 계획을 네 이제 우리가 스케줄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직은 이란 말 해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어쨌든 민혁이 솔로 앨범도 있고 뭐 성재 드라마도 찍고 있고 그게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10주년 안에는 뿌셔 뿌셔야 돼 이건 우리의 너와 나의 숙제랄까? 아니 숙제가 아냐 너와 나의 약속이랄까? 우리들의 우리들의 약속이랄까? 해야지 아 민혁이 솔로 내냐고요? 민혁이 솔로 내요? 아 민혁이 솔로 앨범 안.. 솔로 안 내요 민혁이 솔로 내? 언제 나올지 모르지 근데 늘 민혁이는 말하잖아 솔로 앨범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요 언제 내는지 모르는데? 내년에 낼걸 내년에? 아무튼 여러분들 뭐 우리 비투비 뭐 뭘 하든 응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응 아 웃기지마! 아니 여러분들 진짜 제발 아니 제발 아니 제발 아니 제발 아니 제발 민혁이 염색 염색하지 않았어요? 으흠 으흠 나 놀리는 거야? 나 놀리는 거예요? 나 놀리는 거예요? 아무튼 뭐 민혁이 있는데 솔로네요? 민혁이 솔로 나와요? 언제? 아니 맨날 솔로 준비하는 건 알고 있잖아 우리가 다는 다 알고 있어 나도 솔로 준비하고 있어 나도 맨날 솔로 준비하는데 흠 흠 아무튼 우리는 언제나 어 언제 어디서 이렇게 활동을 할지 모르니까 늘 응원해 달라는 네 좀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죠? 다음 질문 염색 몰라 난 염색한 줄 몰라 염색해 그냥 물어보는 거야 나도 몰라서 민영이 잘 살고 있는 거야? 민영이 잘 살아요 여러분들? 뭐 잘 살겠지 오빠 친구 결혼식에서 우리집 추구를 했다고? 와 대박이다 진짜 너무 가고 싶다 어디야 결혼식 어디야 보러 갈래 우리집으로 가자 It's alright 단 아무도 모르게 우리집은 팁을 달라면 약간 절제미에서 나오는 섹시미랄까? 절제미 10분 뒤에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집으로 가자 오빠 노래 불러주세요 진짜 노래 또 안 부른지 꽤 됐네 함께 들었었던 함께 들었었던 추억이 담긴 노래 같이 불렀었던 노래 멜로디 멜로디 가슴속에 늘 간직할게 시간이 멈추는 날까지 계속 부를래 목이 터지도록 널 부를게 널 부를게 아 근데 어쨌든 콘서트 함성 풀려면 진짜 제발 너무 재밌겠다 다같이 떼창하고 싶네 그래 근데 일단 우리 시카고부터 잘 갔다와야 돼 시카고 시카고 잘 갔다올게요 도서관에서 인싸대든 뭐 말려달라고? 도서관에는 인싸는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도서관은 인싸 출입금지 그냥 조용하게 도서관에서는 모두가 아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 인싸를 할 거면 놀이터로 가 도서관 앞에 놀이터 방음실을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아 방음실은 5월 설치예요 5월 설치라서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빨리 하고 싶다 진짜로 아 제발 진짜 저 08년생 멜로디인데 오빠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08년생이면 몇 살이지? 이익 나랑 18살 차이 남년 15살 15살 15살? 엊그제 갔네 나도 엊그제 15살이었어 오빠 오빠 뭐 아 다르고 어 다르네 오빠 아빠 근데 뭐 편한대로 부르는 거지 뭐 오빠든 삼촌이든 아저씨든 뭐 친구든 그냥 편한대로 부르는 거지 우리 뭐 뭐 있어요 인생 그냥 우린 Just friend Just family 오케이 오늘 We are the family 오케이 We are the friend 재밌는 질문 많은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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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타는 거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던데 잘 타요? 와 여러분들 저 진짜 많네 뭐야 이거 아이고 뭐야 이거 미안해 나 뭐 이렇게 올렸어 어 LA는 안 갈걸요 아마 요건 어 네 어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어 나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전거 자전거를 어 다큐 플러스 잠깐만 나 나왔어? 나 그거 봐야 되는데 짤로 봐야지 짤로 찾아봐야지 자전거 라이딩을 진짜 제대로 해보려고 진짜 이제 장비도 다 구매 사서 그걸로 뭐하지 그거를 한번 막 유튜버처럼 해볼까 라이딩 라이딩 생활 여러분들 만약에 나 유튜브 진짜 옛날부터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뭔가 진짜 하고 싶은데 유튜브 하면 나 이름 지어줘요 여러분들 추천받습니다 나 유튜버 채널 이름 라이딩에서 멜로디 집 찾아가서 밥 얻어먹기 괜찮은데? 라이딩에서 멀리 있는 멜로디 집을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는 거야 한 끼 한 끼 한 끼 한 끼 줍소 한 끼 줍소처럼 어때? 어? 괜찮은데? 재밌겠는데? 어? 실버 라이딩 오 실버 라이딩 제일 좋은데? 광기 줍소? 광기 광기 어린 밥 얻어먹는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서은광 채널을 하면 근데 실버 라이딩 이거는 내가 볼 때 라이딩에 대한 이제 채널 구간이고 약간 서은광에 대한 유튜브를 한다면 여러분들 서은광의 채널 이름 추천 좀 은광이의 광나는 일상 뭔가 확 덧꽂혀야 돼 실버 라이브 아니야 이건 라이브만 해야 될 것 같아 자 추천 받습니다 선광 함께 선광 함께 아 뭔가 내가 떠오르지 않은 것 같아 약간 어 어 from Malaysia 자 여러분 추천 받습니다 만약에 아니 나도 가끔씩은 생각은 해보는데 안 떠오르지 않아 광신화는 너무 광신화니 광신화하고 어 실버 라이프? 실버 라이프? 실버 라이프 괜찮은데? 그냥 광튜브? 깔끔하게? 광스타 TV? 아 광스타 TV는 아 너무 내가 스타라고 하기엔 나는 아직 스타가 아니라서 웃기잖아 내가 내가 스타라고 하는 게 어 광스타 아 그 아까 실버 라이프 괜찮은데 실버 라이프? 아 근데 실버 라이프 아 근데 아직 뭔가 나를 실버 라이트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 않나? 소지말박 창시자 광량이? 어 아 근데 실버 라이프 괜찮은 것 같다고 실버 라이프 광스타 TV도 그러면 약간 광스타 TV는 그럼 채널에 이것도 약간 콘텐츠화를 그럼 시키면 되겠다 그쵸? 아 갑자기 뭐 아이디어들이 막 떠올라 하하 용인 멋쟁이 네 여러분들 용인씨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메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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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결혼해줘요 어 금광 튜브 광스러운 하루 아직 실버 라이프를 이기지 못했어 헬로 프롬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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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여러분들 또 생각이 나면 또 추천해 주시길 바랄 였습니다 아 아 이제 슬슬 연습해볼까? 연습해야 되는데 그럼 슬슬 연습하러 저는 어? 광 하는 거야? 아 약간 갱 하는 거야 그거랑 비슷하구나 오빠 얼굴에 세월이 묻어있네요 어 뭔가 되게 짠하면서 짠하네요 엊그제 같은데 내가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아 벌써 이렇게 됐네 참 세월 빨라 그죠? 연습하는 거 보여줄 수가 없어 지금 핸드폰이 이게 하나라서 오늘은 이제 없기 때문에 노래를 틀 수가 없어 어 아무튼 전 가보겠습니다 전 가볼게요 안녕 나는 습하러 갈 거야 안녕 안녕 티 지문 친구들 레츠 고 레츠 고 손톱이 귀엽다고? 자를 거야 오늘 간다 나 노래하러 갈 거야 오늘 여러분들 푹 쳐요 재밌게 놀고 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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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 nice day You should have a nice day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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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여ia 이 коп어뭐뭐 멍멍멍멍멍멍 몸러룩 막 막 막 우리우우우오 우리의 우리의 간다 감사합니다.